야, 바다 끽기 전에 이까지 흘러봐봐 장제, 한 번 걸어둔 뭐고? 정체나 보자 볼라고 들어가는 건 없는데 볼라고 여기 시안을 데리고 나서 이상한 거 알겠니? 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휴스크래프트 팀원들하고 독배냈습니다 그래서 지세포에 관장원을 타고 낚시를 나갈 건데요 기상이 아주 좋습니다 출발하는 지금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 노드는 휴스크래프트 T713입니다 볼락 노드고 피타늄의 토로자이트링이에요 이게 가벼워서 탄성도 좋고 그리고 릴은 다이와 2004번이고 합산은 바리바스 045 합산입니다 쇼크는 나중에 보고 1.75로 할지 2.5로 할지 그때 상황 한번 보고요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조류를 보고 제가 결정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대전경이 저번에 와보니까 5g짜리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7g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포인트는 사자바위 요렇게 보시면 저쪽으로 5g짜리 아 이거 어두워서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여기가 사자바위입니다 먹으러 봄에 반응이 없어서 청계비를 끼웠습니다 콜라 방생은 막 넘었네요 콜라 사이즈 사이즈 27 스 이 색깔이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콜라 아 이거 웜으로 바꿔서 썸뱅이네 생기기 서버 썸뱅이네 여기 보여주세요 오션이 아 이제 낙지 시작됩니다 이제 지금 이것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올라간만이 나왔습니다 선수에는 손뱅이 올라오고 선미에는 참돔 올라옵니다 대장 나왔습니다 대장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많이 안나옵니다 지금 곰이 나오고 계세요 선장님이 정갱이를 하러 갈지 안그러면 볼락이 여기서 계속 할지 와 이빨 엄청 날카로워요 요거는 요거는 놔주겠습니다 텄어 놔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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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갑입니다 놔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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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으로 다 밖에 대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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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만 또 발만 또 발만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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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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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두 개가 다르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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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폴라하고 썬벤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좀 더 뒤로 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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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폴라기에요 여기 썬벤이고 여기 되게 맛있어요 그림자 써가지고 이 돌폴라 여기 돌폴라기인데 이게 되게 맛있대요 여기 잘 안잡힌데요 깻잎이 representation 이 입니다 이 Minute 빨리 빨리 갖고 and include 설명하는데 물고 삼성 동 tech 퇴근하셨어요? 네 볼락도 보여드렸고 시가도 보여드렸고 돌볼락 그것도 보여드렸고 많이 보여드렸네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출근 잘하십쇼 저는 내일 놀아요 하하하하 썸뱅이 볼락 이야 볼락 좋네 저 밑에도 많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오늘 저희의 양식입니다 보험 고기 아니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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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갱이 대전갱이 회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한 마리 던져도 양이 좀 많네요. 살도 어둡본둘할까. 대전갱이는 뭐니뭐니 해도 사각사각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비린내도 거의 안나고요. 갈비랑 가마랑 대가리 같이 구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로 혼자 먹기에 푸짐한 살벼.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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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